1. 2. 3. 4. 4. 5. 5. 5. 6. 5. 누워라! 방탄!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자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뭔데요? 저는 무조매 아니에요. 여러분. 방탄 양말. 그냥 지금 신는 겁니다. 지금 취향이 좀 독특해요. 편하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이니까 다시 한번 달려라, 외쳐주세요. 달려라! 방탄! 이게 어디인가요? 베개도 있고. 딱 지금 잠들기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하러 왔죠, 저희는? 자, 오늘 달려라 방탄! 전방, 전방. 제목은? 파자마 파티입니다. 파자마 파티. 파자마 파티. 자, 준비 시작! 야, 난 골드로 섞어. 어? 실버. 완성하시면 먼저 비행기 들어 주십시오. 하이! 진 1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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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어떻게 접어? 비행기 어떻게 접어 나왔어요? 비행기 어떻게 접어 나왔어요? 왜 여러 개를 접고 있어요? 하이! 비행기 어떻게 접어? 일단 모르겠어요. 그냥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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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능의 순서. 뭐, 정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던져서 옷을 착용해줬어야 하고. 맞습니다. 하이! 하이! 거리 안 되었어? 거리 안 되었어. 난 육ijon으로 가리겠어. 육ijon으로 가리겠어. 육ijon로? 잃! 들어! 진짜 왜. 이걸 왜 샀고? 자, 이거가. 아, 이것이. 이게, 이것이? 아니, 아니. 여기다. 하이! 왁. QS4, USB, HOME, CREVOR, BTS.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가지고 왔어요. 봐봐, 봐봐, 뭔데? 이거 괜찮다. 이거 귀엽지?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끝나고 가져가야 해. 아, 뭐 하지? 5, 3, 3, 2, 1. 진짜 B형 같은 거 골랐다. 나 이 가운데 바지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바지야? 바지 아니야? 세이 형, 널 입어라. 던질게요. 저희 같이 골行了. 뒤로 골라주세요. 오, 개량 한 번도. 실패. 머리가 상징하지 않았어요. 내 차례야. 오, 대박이다. 유행이 됐어요. 이거 맞죠? 우리 셋이 싸움이 되요. 다가와 주세요. 여기leist가 있는 곳이야. 여기가 더 좋지 않다. 형들이 제일 싫은 옷이 뭐예요? 아. 난 아무도 걸려. 완성됐어. 예스! 이거죠? 오른쪽, 오케이. 무난하네요. 괜찮지 않아요? 난 바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우, 나 여기 아주 좋아. 꽂혔어. 야, 꽃! 꽂혔어. 나 바지 좀 갈아입을래. 아, 사우나구나. 늦게 나오시는 분은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벌칙, 벌칙. 벌칙 받아 안돼. 2분 남았습니다, 2분.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은 벌칙이라면서요? 네, 지민이 형이다. 네. 도착, 도착. 아, 꽃! 아, 꽃! 아, 꽃! 아, 꽃! 환불 완료. 지금 거의 저... 무라일치예요. 색감이 완전히 잘 맞습니다. 네, 무라일치예요. 네. 전체의 캐릭터 자체입니다. 그렇네요. 형이 가장 먼저 접었는데 그걸 선택하자. 되게 따뜻해. 형, 등을 한번 보여주세요. 짜잔! 대박이다. 다 마음에 들죠? 정우 씨, 다 마음에 들어요? 아, 저는 평소에도 계량한 번 입고 다니기 때문에. 만족입니다. 네. 저희 뭐 하죠? 아, 우리가 지금 함께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특축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Let's go. 자, 지민이 생각했습니까? 아, 네. 지민이 그거야? Okay. 아, 그거야. 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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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라라. 하하하하. 여러분.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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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지금 정우가 막혔어. 얘들아, 어떻게 큰일 났어? 아, 야, 정우가. 아, 씨, 뭔데 이게? 나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정우가? 아, 10초 지났습니다. 일단, 일단 그림을 좀 상세하게 그릴 줄 아는 애들이 배치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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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의 그림 아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있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그리기에는 너무. 아, 할 수 있어요. 아, 창의력을 짜내봐야. 이렇게 간다고? 아, 이거 아니죠. 나 네 거 보고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 넘기세요. 오케이. 자. 뭔지 알지? 아. 뭔지 알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자, 빨리 봐봐. 믿어요. 나는 이거 진짜 쉬운데. 그냥 쉽지. 틀렸어. 아니야, 이거 쉬워. 그러면, 아니. 책이 정상한다, 바로. 야. 하하하하. 언제 그랬냐고 또. 정상. 하하하하. 왔어? 자, 왔어. 오케이, 간다. 시간이 없어, 지인. 여기야, 여기. 그거야, 그거야. 이거야? 아니. 가자, 가자. 이거, 이거야? 아니. 이거야? 얘가 누구냐고요. 아. 태형이랑 바꿔야 되나? 태형, 태형 1번을 보여줘. 아, 믿어요. 둘, 셋. 둘, 셋.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닌가? 아니요, 일맥상통해. 뭐, 아미밤으로 죽여있길래. 아미밤으로 죽여있길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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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계속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자, 여기서 알면, 그렇죠. 공개해 주세요. 뭐였어요? 공개해 주세요. 보라에 였죠. 아미보라에. 아. 아. 무지개 보라색. 어디서부터 문제 있을까요? 아니야, 이거, 이거 노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아미보라에, 이렇게. 오.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걸 노렸네. 아. 아. 이 정도면 성공이죠. 야, 지민아. 아미보라에 하고 싶었는데 텔레파시 완전 통해서 으악. 보라에인데, 왜? 아미밤을 그려야. 윤경이 잘못했어. 아니지. 아미를 딱 얘기할 수 있게 잘 텔레파시가 잘 전달된 거에요. 자, 이렇게 하죠. 아미밤이 저렇게 생겼어? 아미, 이골, 보라에. 오케이, 좋네요. 아미가 곧 보라에이고 보라에가 곧 아미다.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태형이가 이거 그리길래 난 이건 줄 알았어. 방탄소년단 사랑해, 이건 줄 알았어. 그럴만해. 자, 바로 두 번째 게임. 처음에 맞춘 거에요? 맞춘 거지, 설마. 아니, 이건 맞춘 거지. 설마 달방 제작진이 아미가 보라에이라는 걸 부정하겠어? 만약에 이거 틀렸다 하면 우리를 그냥 부정하는 거지. 아미를 부정하는 거지. 풍선도 보라색인데? 이건 뭐, 근본이 놀랐어. 이러면 대비 안 했지. 하하하. 귀여운 거 없잖아요. 오케이. 귀여운데? 우와! 네, 첫 번째 게임. 인정. 오케이. 이야, 지민이. 역시 아미의 힘이 대단해. 지민이. 지민이. 아, 뭔가 R.J. 느낌이 들었는데. 차분하게 되는 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갑니까?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자, 이 손을 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아, 이게 뭐야. 갑자기 기간이 있었구나. 뭐야. 가시죠. 이거 뭐야? 이제 얼굴이 있네. 오우야. 오우야. 자. 이거, 뭐지. 이거. 이 의미가 있나? 뭐지. 딱 있는 건 그대로. 자. 하하하. 아하 하하하. 자. 어이가 없죠. 이거 아냐? 에이, 아저희는 외국 됐나. 그 아냐 자칭 바른 보니까 저기서 이때 저의 센스를 발동해야 되는 건가요 기대할 때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이게 변질된다고 근데 갑자기 괜히 왠데 예 아니야 빨리 빨리 맘대로 해 뭐야 이거 안고 싶은데 음 음 자 정답 하나 둘 셋 박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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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죠? 이게 박지민이 되었어요 하나 둘 셋 이게 취미지 취미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이 나밖에 없잖아 저기서 저기서 바라먹었네 하나 둘 셋 나 하트 하트 나 하트 하트 뭐야 뭐야 나도 하트가 취미가 된다고 야 이렇게 쉬운 문제도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자 안 돼요 뭐 다리 변동을 좀 할까요 레츠고 레츠고 취미 레츠고 쉽죠 응 쉬어 쉬어 아 이게 이게 아 아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맞춰야지 아 난 할 수 있어 넌 이거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아 차지 이거 이건 너무 쉽다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얘들아 이거 뭐라면 어 이거 뭐 이거 모르면 큰일 하나 둘 셋 박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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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로 뭐라 해라 명사로 왜 이렇게 많이 적어 아니 뭐 그래 뭐 그렇지 이상하지 말고 잘했어 잘했어 궁금하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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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어떻게 그려? 너구, 상상력을 발휘해봐. 미치겠다. 어디서 변질되는 거야? 미안하다, 친구들아. 이거 그런지 모르겠다. 뭐야? 하나, 둘, 셋. 셋. 위에. 이거 완전 VM이야. 이거 완전 부겸이야. 아니, 첫 자작공인 첫 자작공인. 너도 잘못했어. 왜? 첫 자작공인 첫 자작공인 김태형이다. 1차원으로 했어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자리만 바꿔서. 내가 첫 번째 갈게요. 이런 걸로 이상하지 마. 나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앞쪽으로 줘봐. 우리 이것을 보고 안 볼 거 아니잖아. 그렇지. 계속 볼 거니까. 미안한데, 솔직히 넷이인가? 두시인가 헷갈렸어? 원더인가 헷갈렸어. 원더는 또 뭔데? 원더는 아직 안 왔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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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정말 쉬운 게 있잖아.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태껏 다 쉬웠어. 아니, 왜 네가 그림을 그려? 내가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그려줄게. 오케이.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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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하나, 둘, 셋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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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문질되어야지 아, 이건... 이건...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자, 오른쪽부터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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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나는 처음에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어 그림으로 그렸는데, 내가 알았어요 자, 다음, 다음으로 해줘요 그래, 이런 걸 해야지 10초 싸우나 온 것 같네요 싸우나? 가볍게 생각해 오바,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가볍게 1차원으로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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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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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볍게 가자 하나, 둘, 셋 가볍게 가 그림으로 그렸어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여기 가자 가볍게 가자 하나, 둘, 셋 네 뭐요? 뭐요?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볍게 갈게요 딱 보고 올라오고 이렇게 스파이예요? 아니, 진짜 가볍게 접근했어요. 진짜 가볍게 접근했어요. 근데 반응이 안 좋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갑시다. 정구야. 정구야, 둘 중 하나야. 정구야, 둘 중 하나야. 어렵게 가자, 어렵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좀 어렵게 가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렇지? 여기는 좀 쉽게 왔으니까 조금 어렵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남준이 거 보고 맞췄어. 뭐야, 이거였잖아, 정답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좋아. 내 면산을 잘 넣어준다. 좋아, 좋아, 좋아. 부엘비야? 아, 참. 형, 가볍게 합시다, 형.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원초적으로 나는 원시인이다 생각하고. 아니, 내가 본 건 이게... 오케이. 형, 원시인이야. 원시적으로 2. 원시적으로 2. 봐봐. 봐봐. 토끼가 왔는데. 저거는 B 아니야? 야, 정국이가 잘했는데. B. 아, B였어? 하지만. 김태형입니다. 김태형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야, 어렵다. 좀 단순하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생각해. 단순하게 가자. 몇 개 나왔어. 인물이 너무 어렵다. 오케이. 진짜 가볍게 한다. 가볍게 생각해. 깜짝 놀라게 해봅시다. 제옵 스파이야. 네, 제옵 스파이자. 제옵 스파이다. 정국이가 다 تو 평범하게. 정국이 좋다, 좋izable. 길리력이 뒤트대. 왜 이렇게 기대라고 생각해? 길게 생각해. 한, 둘, 셋.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허 이것이 생기는 좋습니다. 이것이 잘 못 맞추면 정말 혼내야 하셨어요. 화면 됩니다. 가볍게 kerr. 이것이 잘 못 맞추면 진짜… 잠시만. 나는 좀 가볍다. 잠시만. 음. 나 가볍다. 너무 가볍다. 나는 이 정도면 피카소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흠이 가볍지. 나는 뭘 생각해?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니까. 아 뭐야 내가 내가 모르는 거야 어제만 3초밖에 없어졌어요 자민이 앞으로 와야 될 것 같다 어 마요 뭐 뭔지 모르게 좀 와줄 거야 으 모두가 아니요 아 이게 살짝 의심의 아 그게 있네 뭔데 이 의심이 표시가 있었어요 이거 맞다고 말해요 이 장난해요 이거 또는 넌 두루고 없으니까 나 좀 죽죠 으 아 지금 배가 오냐 쟤는 화백 경화 100 회의 약속 초 5초 5초로 일찍 어이 5초 가정에 가볍게 랄게 할게 할게 해고 기고는 이거 왜 불러 원시적으로 가요 으 내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남의 그림 보면서 좋아 좋아 이러면 안될 것 거 알아서 이렇게 그게 더 헷갈려 이거 맞아요 길이 마저 길모 자 공개 세요 자 그 어 이럴수 맞으세요 그래 아까 말해 그 문제라니까요 남 주요 주인은 닭발을 그려놨어요 어제 마음에 의견서 맘 본치 키 키 메란 과 이렇게 적어야 되자 인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이가 심으려 강화 끼도 하고 와니까 이자 이제 좋아요 반응 없기 저 감기 이제 가만있죠 그렇게 하하하하 하하하 하 하하한 데 아 저 스 본 템 미니트 아니다 어 그렇게 하자 그래 이걸 나어 치게 가는Мы 아일 케이는 시 스타는 야 가벼운다 진짜 가벼운 이렇게 가벌 수 없다 나 이거 진짜 이거 마요 하여 한거다 아 2 3 아 예 아 이거 아 이거 이건 이가 된다 우리 너무 맞춰서 자 아 2 3 아 아 이 정도 맞추지 에 맞춰야 되지 뭐 진짜 아름다 아 2 3 자라 이제 동작을 찾아서 찬 거야 나쁘지 않네 저 한글이죠 한글이죠 하 하 따라 탓 근데 이제 문제를 아예 그냥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 수준으로 맞춰줬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막 초등학교 2 2학년 올라온 애들한테 선생님이 자 얘들아 보세요 됐을 때 딱 내고 고맙기 늦게도 Cafe 이야 이 사람 물을 살수 없어요 동심의 세게 également 이게 하나iledır 자 오늘을 결론 방사 사story 달랐어요 코끼리 기린 정도의 약24 이거 맞춘다. 당시에 코끼리 기린 정도. 첫 번째 공제에 나와 있었다. 1, 2, 3, 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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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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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그래. 진짜. 진짜. 애매하면 뭐 하자. 가자. 애매하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셋. 이거지.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셋. 뭐야? 이거 아니야? 뭐야? 셋. 뭐야? 이거 아니야? 얘는 지금 낚았다. 우리는 지금 던졌다. 당연히 이거지. 아니. 심지어 누가 이렇게. 아니. 이거 가치관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 저희는 결과에 다 조심해. 다음 문제 갈게요. 하나, 둘, 셋. 이거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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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게 왜 나왔나? 뭐지? 공구여 봐볼 때? 우와. 깜짝이야. 왜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딱 맞지. 봐봐. 이미 틀렸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황강한 남자. 한 장된 거 아니야? 뭐 있니? 뭐 있니? 아니. 이는 그냥 이렇게 하니깐. 그런 거 있니? 아, 이건. 자,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설마, 설마? 왜? 얘는. 얘는 다른 사람. 누가? 누가 다른 사람? 야. 예, 예! 아니, 아까는 결과잖아. 아까는 결과이네. 야, 내가 마셔야될까? 야, 광고 할 때 아까는 이러고 있었지. 야, 아까는 이러고 있다네. 야, 너. 오케이, 이게... 아니, 애매하면 이거 나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사랑이지? 사랑이지? 다 사랑이네. 다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잖아. 이거 인정이지. 이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스티커처럼 그룹히는 것 같다. 우리 둘이 그룹히는 것 같다. 우리는 아미가 사랑하잖아. 세상에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있어. 누가 이라고 했을지? 깜찍해. 야! 정답이 있어. 어쩔 수 없어. 아미가 나온 이상은 오답일 수 없어. 맞아. 아미는 옳지. 자. 하나, 둘, 셋. 둘, 셋. 오! 뭐야? 뭐야? 김태형이 봤을 때, 맞출 줄 알았다. 나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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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미션. 수술이 있어. 수술이 있어. 수술이 있어. 총 10문제 맞출 수 있어. 정말 맞출 수 있어. 라운드. 라운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라운드. 라운드. 협동심이 어디에 있는지. 위에서. 너무 어렵다. 태형아, 좋았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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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몇 초 걸렸어요?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 않나요? 9개의 메뉴. 태형아, 제 침실 여기. 하하하하하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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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ая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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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져와, 빨리 집중 아, 남 친구들 애들이 다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저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벌칙 있다고 아, 근데 저는, 저는 무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즉 수행 3 설마 뭐 이거 있고 뭐 어디 갈고 막 그런거 아니겠지 결칙을 정하시겠어요 지금 국장으로 아 아 이걸로 좋아 보잖아요 예 저 좋아요 뭐 다 부정산 야 나쁘지 않다고 더 여름이거든 나쁘지 않아 저 이것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까지 야 니들만 생각하지 마 기용이 이 형이 제일 큰 일하지 으 아 아 모르겠다 나와야 되다 야 한여름 이라고 4 3 피해 솔직히 정국이 내 미워 하셔야 될게 2년이 적어 있고 할 것 같고 벌칙 아니라 내가 만약 벌칙 해야 되면 이거는 고무신 준비해 달라고 할 거야 벌칙 벌 벌칙 정해서 벌칙 뭐로 해 주의를 추구 하기에 이걸 추구하고 딴 거 없나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 근데 뭐 그게 제 문안에 주의를 기대도 안 해요 아 그 다음에 저희 좀 사복이 또 달방 촬영할 때 그때 나머지는 당은 정상적인 게 사복 입고 나 한 명은 그 한 명은 그래 같은 거 있고 그런 거 괜찮네 ok 어떻게 어떻게 지금 옷으로 한번 한번 더 사랑한다면 한번 더 사랑한다는 종교 한테는 상인들 여러분 몸이 되어야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 걸로 하겠습니다 지민이 어때요 아 그래 주님께 가시겠고 또 주님과 1가지 시원하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나는 스네이크 나 오케이 뭐 뭐 동물에 상관없어도 되잖아요 동 말야 동물이 동물인데 동물 보셔는 안 해도 되잖아요 먹아 좋아서 배 나 알은 콤 으 발표 안 돼 뭐 공인 일찍도 쓰셔 보여 딱 나는 이게 돌려서 이렇게 어 깨 로 의 코끼리 해주고 나서 뭐의의 너는 뭐 그게 타더러간다 파죠 오케 아 오케이 어 어 뭐지 왜 남으로 김야키 실낭 2 바람쥐 아 근데 어쩔 5시 만 있었어 나는... 나는... 나는 닭 닭 닭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어렵다 이것부터 갈래요 한 명씩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이것은 어려워 오케이, 가자 정수 thy 너무 아파 템포를 더 빠르게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잠시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신입이 안 좋다 더 빨리 해야 해 너무 아파 시계가 너무 아파 정신이 너무 아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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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그렇게... 이 형이... 형이 그렇게 웃기게 하지 마요. 이 형한테... 인중이 왜 자꾸 다들 내려와? 하다 보면... 다 표정이 이렇게 돼있어. 아, 죽겠다. 근데 컴퓨터가 진짜 없어. 하나, 셋, 셋, 넷.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벌써 빨라져요, 이렇게? 빨리! 더 빨라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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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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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아파. 뭐야? 야, 좀바닥이 너무 아프다. 야, 좀바닥이 너무 아프다. 야, 이거... 야, 이게 단점이 있다. 빨라지니까 나랑 네 거랑 헷갈린다. 그래?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여기 너무 아프다. 오케이, 알았다.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안 웃는다, 나. 오케이, 진지하게 가자. 안 웃고, 안 웃고. 진지하게 할게. 동무래 왕국, 동무래 왕국. 형, 형, 형. 더 빨라야 돼. 더 봐, 더 봐. 공짜! 뭐야? 뭐 해? 그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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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탈이 다해봐. 박탈이 못 따라했어. 내가 내가 꼭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야.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해. 하나가 그게 좋은 표정이. 나는 진짜 웃고 싶어. 우리 진짜 웃고 싶어. 막판이니까. 진짜 웃지 마. 웃는 사람도 끝내고 싶어? 웃는 사람도 끝내고 싶어? 웃으면 웃지 않는 것 같아. 웃는 것은 좋지만 소리가 나.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소리가 나. 끝 소리가 나. 호흡까지. 오케이. 오케이. 음소거 동물의 왕국. 마지막 게임이죠. 끝났어요, 형이. 음소거 동물의 왕국. 신묵의 동물의 왕국. 오케이, 오케이. 가자.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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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왕국 이 순간에 정신이 일어났어. 이틀 전 스케줄 끝나고 관리를 받았는데 어떤 관리야 해? 아! 아, 이거 정말 안 보이게 아저씨로. 심지어 난 부위까지 알고 있어. 오케이. 아, 맞다. 아, 그래? 와, 이거다. 아, 그러네. 이거다, 이거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거 좋다, 이거다. 대박이다. 1점. 아, 어렵네. 자, 방금 우리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먹은 김말이 튀김의 개수는? 아, 나 아까 세웠었는데, 이거. 좀 많이 먹었냐? 뭐? 난 정국이랑 감이 통해. 하나, 정답. 하나, 둘, 셋. 정국아! 정국아, 4개. 4개. 4개가 많아? 이렇게? 아, 많이 먹었네. 아, 많이 먹었네. 아, 많이 먹었네. 김말이 엄청 컸는데, 아. 형, 되게. 야, 김말이가 없더라. 오징어 튀김도 있고, 양파 튀김도 있었는데, 김말이만 7개를 먹었습니다. 나 튀김만, 김말이 튀김만 먹었네. 오케이, 자.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나 먹었네. 나 뭐하냐? 아, 아. 자, 제가 그저께 게임을 했을 때 한 판만 이기고 자야지 했는데, 과연 몇 시에 잤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왔어, 내가? 아, 이거 둘 중 하나인데. 맞아, 둘 중 하나야. 나 둘 중 하나야. 하나, 둘, 셋. 형을 믿을게요. 그래, 6시 아니면 8시야. 6시, 6시에. 아, 6시야. 아, 6시야. 아, 예, 예. 와, 나 찍었는데. 오케이. 아, 6시 아니면 8시야. 아, 8시, 6시 헷갈렸어. 아, 나 왜 8시로 알지? 아, 내가 갈게. 아, 6시, 6시 아니면 8시였는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나 8시, 9시에 공연하네. 아, 나 들었는데. 까비. 우리 숙소가 배달 음식이 잘 안 돼. 그렇지? 네, 그렇죠. 우리 몇 개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한남동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시켜 먹은 배달 음식은? 아, 정말. 아, 정말. 잠깐만요. 대충 장르라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한남동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뭐 많이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그거는 안 되는데. 그 숙소에서 그런 게. 그게 안 돼. 아, 모르겠다, 이거. 하나, 둘, 셋. 시킨 아니야? 새 꽃이 아니야? 새 꽃이 아니야. 새 꽃이 아니야. 할랄푸드회입니다. 아, 이건. 자, 가자, 야당할게. 아, 난 떡볶인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입은 속옷의 색깔은? 야, 이거. 아, 아까 본 것 같은데. 아까 봤잖아. 본 것 같다고? 언제 봤어요? 너 오빠의 옷을 입은 속옷. 그쵸? 밴드 색이에요, 아니에요? 밴드 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메인 색이에요.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자, 바꾸는 거. 하나, 둘, 셋, 셋. 야, 호빈 두 개 밖에 안 입어. 정했어요. 호빈 두 개 밖에 안 입어. 하나, 둘, 셋. 50대 50이야, 이거. 자, 난 비주주로 간다. 야, 뭔 색이야? 난 비주주로 간다. 아, 흰색. 아, 흰색. 아, 흰색. 아, 흰색이야. 형, 나 정확하게 알아. 아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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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정 브랜드 그 색깔 두 개 밖에 안 입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파랑. 아,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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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다 버렸어. 그 브랜드. 아, 맞아. 자, 제가 이 며칠 쉴 때 병원에 갔습니다. 과연 어떤 병원에 갔을까요? 무슨 요일이야, 무슨 요일? 어떤. 주말에 갔다 왔고요. 아마 저에게 관심이 좀 있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갔다 왔다고? 네, 제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저번 주에. 아, 아. 아, 잠깐, 잠깐. 관심이 있다면. 아, 나 지금 들었는데 헷갈려. 사실 이거 제가 꼴찌인데 사자. 약간 약간. 요금 그런 건데. 뭐지, 뭐지? 제가 의념 중에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저, 이거. 이거.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병원의 종목을 말하십시오. 병원의 종목이 뭐 맞습니까? 잠깐, 5초. 아, 나 이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누가 봤는데. 누가 알겠어. 와, 각종 종목이 다 나오죠. 야. 이거 아니야? 남자야. 남자야, 이거 아니야? 남자야, 이거 아니야? 남자야. 아, 치과입니다. 형, 나 맞았어요. 아, 치과 썼는데. 형, 사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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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니. 아, 사랑니. 진짜. 발가락 괜찮아? 발가락 매우 괜찮아요. 그래, 오케이. 나만 맞췄어, 나만. 형, 내 거 괜찮았어요? 내 거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내 거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내 거 간 적이 없어요. 나 정말 많이 맞췄어. 나 3개가 4개 맞췄어. 3개 맞췄어? 네, 3개가 4개. 자, 다음 문제. 두세요. 아, 너무 어렵다. 오케이. 신용으로 가자, 지민이 형 많이 맞췄어. 솔직히 인간적. 이게 TMI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 왼쪽 발바닥에 적힌 글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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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아 내 기억하고 왼쪽이 있어 왼쪽 아오 케이크 간다 난 지민을 사랑할 수 있어 아게 난난난난리 양말에 적혀 있는 거 말한 거지 에 그림은 안 그려도 되요 글자야 글자 그니까요 우와 아 발 바닥이죠 아 왼쪽 팔 바닥 뭐 아 아 둘 셋 와 와 와 와 와 와 이acements 난다 와 와 와 와 와 와 에잛 마흔 와이지 오 have one 정답은 지금 이ò 이를 와 와 와 모양 4game 아 공으로 이건 아 아 끝났습니다. 끝났어? 다음 게임 뭐죠? 두 번째 맞췄다. 한 번째 맞췄다. 성공! RM 불타오르네. J.O. 페이크로브. 이게 뭐야? 진 불타오르네. A. S. M. R. 아미. 렛츠고! 여러분 준비 됐어! 너무너무 중요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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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Чер! че whore? 피아웃 asap. 아하니 중 8조차 사마abi 유라계 usted 정거자 basta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